아 오늘 회차 영상 찍도록 하지요 자자 자자 오늘의 사냥 한 7시간 정도 하였구요 잼스도니 51정도 먹었네요 7시간에 75,35,75,65,6,7,9,6,4 어 7개에서 8개 사이 정도 되나보군요 맞죠 51개? 오케이 그러구 물방울석 어우 4개나 먹었군요 몬스터 2,9,5,1,6,1 한 7만4천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흠 오늘의 팔린사항 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것들이 팔렸는데요 아 큰건 안팔렸군요 스읍 판매상품 그뒤 하나가 날라갔습니다 바로 스페겐스테프 12억이 결국 팔았군요 야 이거 파는데 좀 오래갈렸어 쉽지 않았죠 거의 1주일 2주일쯤 됐나 이제 어쨌든 요거까지 팔렸다는 아이템 스읍 지금으로부터 이제 4개의 물품이 남았는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3 1 3 4 5 5 3 4